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건물 개발에 대한 분야를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시세 급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빌딩 매매 수요가 많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순히 매매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건축이 가능한 부지가 딸려있는 그러한 빌딩을 매입을 해서 내가 직접 신축을 하는 그런 수요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리스크도 많이 따르고 있고 또 어디에서 정보와 지식을 내가 습득할 수 있을지 기초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매주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분야보다도 건물의 개발이라는 분야는 제한된 시간 하에서 또 제가 카메라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소재의 제한적인 부분 때문에 필수적으로 오프라인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야만 내가 정말로 알고자 하는 그러한 세세한 이야기들을 다 전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관련된 주제로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를 하게 되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자막 전화번호로 신청 접수를 해주시면 개별적으로 세미나의 일정과 그리고 참석 장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바로 일정과 장소를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목적이 큽니다. 그냥 바로 찾아오시게 되면 인원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미 자막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접수를 하신 분들 적적 인원 매 회차마다 통제를 해서 좀 안전하게 강의를 직접 들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특히 난이 서울에 있어서 아파트 시세의 움직임은 다른 부동산 상품의 가격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시장 구조화에서 내가 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수익 구조화에 놓이게 될 것인가 그런 시장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현재 KB 시세의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액이 10억 8천 이상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세가액은 5억 9천 정도 되죠. 소위 말하는 갭 투자 금액이 약 5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의 자금으로 아주 많은 자금이 아니고 5억에서 6억 정도의 자금으로 내가 지금 꼬마 빌딩을 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이론적인 또 실무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 방법론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중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실무적인 부분까지 세세하게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다뤄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개발이라는 것을 정말 해보고 싶긴 하지만 아직은 자금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1억에서 2억 정도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돈을 갖고 직접 바로 개발에 뛰어들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종의 간접 투자로서 접근을 하신다면 내가 직접 건축주가 되지는 않더라도 P2P 상품을 이용해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상대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P2P에 대한 간접 투자로서 개발의 전체 과정을 한번 지켜보면서 또 자산 증식도 하면서 이 다음 단계에 내가 직접 건축주가 될 수 있는 그 플랜을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투자 상품의 일종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품이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인지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를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중심으로 제가 오프라인에서 직접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영상을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파트 시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딩 매매를 하시던 개발을 하시던 서울의 부동산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좋던 싫던 아파트의 시세 동향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아파트죠. 강남재건축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압구정 현대 1차 아파트에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의 연도별 평균 실거래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용면적 196.2제곱미터에 해당되는 평형의 거래가액을 집계를 해본 것인데요. 2015년도에 26억 8,500만 원이었죠. 매년도 상승을 거듭하다가 2019년도 한 해만 약간 주춤했습니다. 2018년도 9.13 대책 나온 그 이후에 강남재건축 시장이 약간 위축됐었던 바로 그 시기였죠. 하지만 2020년도 와랑곳하지 않고 다시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2020년 연평균 거래가액은 48억 3천만 원 이상에 이루고 있고 최고가액은 이미 50억을 넘긴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 거래가액에서 직관적인 판단을 한번 내려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용면적 196.2제곱미터 59.3평이죠. 분양평수로 환산을 하더라도 약 63평형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 딸려있는 대지권은 땅이죠. 대지지분 26.2평입니다. 땅 26.2평 건물 60평 내외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50억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아파트 시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격 구조를 빌딩 시장으로 고스란히 옮겨와서 다시 판단을 해보시면 건물 26평에, 땅 26평에 건물이 60평 내외인데 내가 50억이 넘는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될까? 아무리 강남, 압구정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퀘스천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시세와 견주어질 수밖에 없는 빌딩 시세 아파트 시세 대비 저평가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빌딩 시세가 이러한 가격 비교에 의해서 수요가 발생이 되고 또 거래로 이어지면서 현재에는 계속해서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강남의 주요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꼬마 빌딩 또한 20억대 혹은 30억대의 매물은 거의 소멸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가격 급등을 이룬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상품과 대비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직접 원자재, 가장 중요한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토지를 제공하는 단독주택의 거래가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쿠정동과 입지가 가장 유사한 곳이 신사동이죠. 아쿠정동 바로 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사동 단독주택의 연도별 거래가의 그 보시면 대지 한평당, 대지 3.3제곱미터당 평당 가격을 놓고 환산을 해본 것입니다. 2015년도 한평당 4528만원이었다가 2020년도에는 9천만원이 넘는 평균 거래가의 이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냥 두 배 상승한 것이죠. 직관적으로 딱 보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의 시세 상승률과 아파트의 시세 상승률을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아쿠정동 현대 1차가 동일한 기간 중에 179.9%, 거의 180% 상승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한 것이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승률로 단독주택 가격이 뛰어버린 것입니다. 토지 한평당 평당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아쿠정 현대아파트보다도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왔던 것이죠. 이 기간 중에 대중적인 관심과 수요가 1차적으로 아파트에 더 먼저 몰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또 신축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시세가 오르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는 더 심해지고 그러한 혼란한 틈바구니 안에서 조용히 신사동의 단독주택은 아쿠정 현대 1차 아파트보다도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꾸준히 상승을 지속해 왔던 것입니다. 점점 가격이 세밀한 부분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별로 나눠서 아파트의 시세 상승의 추이 그리고 그것과 대비해서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단독주택의 시세 상승의 모습을 보셨고 이번에는 각각의 상품을 건물과 토지로 나눠서 뜯어서 한번 가격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과 그리고 2020년도로 나눠서 보실 거고요. 그리고 한평당 가격을 따져볼 텐데 각각 아파트의 건물 한평당 가격 그리고 단독주택의 건물 한평당 가격을 비교를 해보시고 또 한편에서는 아파트에 딸린 대지지분 한평당 가격 그리고 단독주택 토지의 한평당 가격으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비교를 해볼 것입니다. 땅을 먼저 보실까요? 2015년도에 아쿠정 현대 1차 아파트의 대지 한평당 가격이 1억이 약간 넘는 수준이었고 단독주택 대지 한평당 가격은 4,500만 원이 약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2020년도로 넘어와서 아파트의 대지 한평당 가격은 1억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대지 한평당 가격은 9천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이제 두 배 정도 각각 상승을 했고 그리고 단독주택의 대지 한평당 가격이 더 높게 뛰었다라는 거 앞선 통계에서 이미 확인을 하셨습니다. 뭐 이거는 이 큰 뭐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고 근데 가격의 움직임에 있어서 건물 가격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압구정 현대 1차의 건물을 기준으로 한 건물 한평당 가격은 4,500만 원 수준이었고 그리고 시사동 단독주택의 건물 한평당 가격은 3,257만 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파트의 건물 한평당 가격은 8,000만 원이 넘는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단독주택의 건물 한평당 가격은 4,300만 원 정도입니다. 건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가격이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이 뛰어버린 것이죠. 아파트를 놓고 봤을 때 건물에 대해서 매겨지는 평당 가격이 더 비싸졌다라는 뜻입니다. 금액을 놓고 그 구조를 한번 이해를 하시고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비율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놓고 비율로 다시 환산을 해본 것입니다. 천천히 잘 따라오면서 들여다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15년과 2020년을 비교를 해볼 텐데 비교의 기준은 단독주택 가격 대비 아파트 가격이 평당가를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더 비싼가를 따지는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대비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더 비싼가를 봤을 때 일단 토지를 기준으로 보면 2015년도 아파트의 가격이 단독주택 가격 대비 토지의 한평당 평당 가격이 약 2.25배로 잡히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서 2020년도가 됐을 때 약간의 비율의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역시나 아파트의 대지 한평당 평당 가격이 단독주택 대지 한평당 평당 가격 대비 두 배 약간 넘는 그런 수준으로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건물에 대한 평당 가격의 상대적인 비율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2015년도에는 아파트의 건물을 기준으로 한 평당 가격이 단독주택 대비 약 1.38배였습니다. 1.4배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2020년도가 됐을 때 건물을 기준으로 한 아파트의 한평당 가격이 단독주택 대비 1.88배 1.9배니까 거의 2배 정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건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단독주택 대비 얼마나 더 비싼가 그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수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죠.